누구야? 뭘 누구야? 왜? 나도 하나 간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켰는데요. 여태까지 제 몰카 잘 보셨죠?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를걸. 제가 운영이를 정말 제대로 한번 속여볼 거거든요. 뭐 할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키스마크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문운영이를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키스마크 당한지 오래됐는데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속여보도록 할게요. 잘 속았으면 좋겠다, 그쵸? 이번엔 진짜 제대로 속일걸. 자 그럼 키스마크를 그려보려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쯤이지? 이쪽, 이쪽이죠? 이거 안되는데? 누딱인가? 어우씨 뭐야? 놀랐잖아. 여기다가 할게요. 신기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그쵸? 어떡해, 이거 봐. 나름 괜찮은데? 문유회가 오면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속이고 말겠어. 여보 왔어? 응, 왔어. 고생했어. 난 당연하지. 빨리 옷 갈아입어, 씻고. 공부할 때 너무 잘 안가까? ㅎㅎ 나는 지금 많이 힘들어? 아, 많이 힘들지. 얘기했어.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술 먹고 와서 피곤해. 술 먹고 와서 피곤해? 응. 유튜브 오셨어? 많이 마셨어? 조금? 얼마나 마셨는데? 응. 다시 한 번 아시기 바래요. 한 병 반? 응 많이 안 봤어 그래서 진짜? 응 내 생각보다 얼굴이 빨갛네? 아니야 괜찮아 화장하고 왔어? 응 볼터치 했니? 아니야 볼터치는 무슨 볼터치야 나 볼터치 안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빨개? 출마해서 그런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너 출마해서도 이렇게 안 빨개지는데? 근데 피곤하면 빨개지잖아 아닌데? 아니야 입술은 왜 이렇게 빨개 또? 빨리 씻고 와 씻고 와? 응 좀 이따 씻으면 안 될까? 안돼 왜? 빨리 씻고 와 알았어 같이 씻을까? 아니 왜? 나 아까 씻었어 기사한데? 너무 자겠다며 술 마시러 갈 때 지금 안 한 거 같은데? 술 마시러 갈 때 술 마시러 갈 때 했어 이거 빨개진 거야 입술도 빨개 입술은 나 원래 빨개 술 냄새나? 양치 안 했지? 했어 수긋 내놔 어이없어 어이없어 이상한 냄새는 안 돼? 너도 씻어야 될 거 같아 같이 씻을까? 아니 딱 씻을게 왜? 그냥 같이 씻자 아니야 괜찮아 같이 씻자 오늘은 따로 씻을래 평소에도 따로 씻었잖아 하하하하 조용히 왜? 같이 씻자 피곤해 피곤하니까 같이 씻고 빨리 자자고 괜찮 뭐가 괜찮 졸려? 왜야 빨리 씻고 와 같이 씻자 빨리 가자 가자 빨리 응? 가자 빨리 왜? 괜찮아 간지러워? 아니 어? 설마해서 그래 너 이거 뭐야? 왜? 왜? 뭐? 빨리 씻고 와 나 먼저 씻는다 이거 뭐냐고 나 먼저 씻는다 너 뭐야 이거? 뭐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엄청 큰 점이 생겼네? 응 갖고 간 점이야? 뭐야 이거? 그런가 봐 응? 모기 물렸어 모기 물렸다고? 집에 모기가 없는데? 밖에서 술 마시면서 모기 물렸나보지 그때 뭐 입고 갔는데? 브이넥 입었어? 호수티 호수티 입었는데 여기 물릴 그게 아닌데? 물릴 수 있지 어떻게 물려? 마스크 써도 안에 다 물려? 어? 뭐라고? 마스크 써도 물려 나 물려봤어 마스크 썼을 때도 그래? 모기 물린 거야? 간지러워? 응 간지러 긁어볼까? 내가 긁을게 내가 긁을게 내가 긁을게 내가 긁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긁을게 긁으면 안돼 그리고 모기 물린 거 나랑 장난해 지금? 뭐냐고 뭐? 뭐가 뭐야 이 빨간 거 뭐냐고 이 빨간 거 이 빨간 거 안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없어 안에 또 있지 너 안에 또 있지 너 안에 또 있지 없어 어 잠깐만 너 어쭈 뭐야 이거 어 살려줘 이건 뭐야 두 방이랑 물렸네 어 모기 많이 물렸어 엄청 큰 모기한테 물렸나봐 그니까 누구야? 뭘 누구야 모기가 큰가봐 요즘 아직도 모기 있더라 성인 모기였나봐 성인 모기 다 큰 모기인가 봐 그러니까 성인 모기 깜짝 놀랐잖아 성충인가 봐 성충 성충이 성충 왜 나도 하나 간대 너 바람 펴? 안 펴 내가 어떻게 여부를 두고 바람을 펴 근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모기 물린 거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없어 아니 봐봐 위에만 있어 아니야 위에만 있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확인할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고 왜 못 보게 해 진정해 여보 보여줘 보고 싶다고 그래 안심이 된다고 봤잖아 못 봤어 네가 가려서 아 빨리 없잖아 더 신고할 거야 왜 걔 대고 난 안 돼? 이거 누가 그랬냐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누가 누가 만지지마 아 뒤어졌다 댓글아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얘기하지 나 만들어줄게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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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